자, 얘들아 템포 4분의 표 60 4분의 표 1에 60에 싱글 스트로크 연습하는 거야 우선 4분의 표 하나야 지금 이게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서 8분의 표는 어떻게 될까 1&2&3&4& 1&2&3&4& 1&2&3&4& 이해했어? 1&2&3&4& 선생님이 1&2& 하는 게 8분의 표야 3&4& 1&2&3&4& 알겠지? 1&2&3&4& 그러면 여기서 16분의 표는 선생님이 그거 얘기하지 1&2&2&3&4& 이거 얘기하지 1&4& 1&2&2&&3&4& 1&2&2&3&4&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템포 그러면 템포 60 안에 1&2&2& 넣는 거야 1&2& 1&2& 1&2& 1&2& 1&2& 1&2& 1& 1&2&3&4& 1&2&4& 1&2&4& 1&2&4& 1&2&4& 1&2&4& 1&2&4& 1&2&3&4& 1&2&3&4& 1&2&3&4& 1&2&3&4& 1&2&4& 1&2&3&4& 이해했지? 이해 못했으면 다시 처음으로 돌려 자 자 다시 가볼게 자 4분음표 60에 8분음표 카운트는 4&1&2&3&4& 1&2&3&4& 선생님처럼 꼭 말로 하면서 해야 돼 말 안하면 안 돼 근데 봐봐 박자 말을 하는데 1&2&3&4& 이러면 안 돼 리듬이 없잖아 정확히 1&2&3&4& 정확한 간격이 있어야 돼 자 16분음표도 마찬가지로 3&4& 1&2&2&3& 이러면 안 되고 1&2&2&3&4& 꼭 말로 하면서 하는 거야 자 이제 16분음표 한번 해볼게 그러면 봐봐 3&4& 1&2&2& 3&4& 1&2& 3&4& 1&2&2& 3&4& 1&2& 3&4& 지금 이 영상은 리듬 감 잡으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계속 치는 건 이제 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8분음표 16분음표 합쳐볼게 자 그러면 잘 봐 처음에 4분음표 그 다음 8분음표 16분음표 쳐볼게 2&3&4& 1&2&3& 4& 1&2& 3&4& 1&2& 3&4& 1&2& 3&& 4& 1&2& 3&4& 2&1&3& 4& 1&2&3&4& 1&2&3&4& 1&2&3&& 4& 1&2&3&4& 2&3&4& 1&2& Ты 그 다음 왼손 그 다음 왼손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1 & 2 & 3 & 4 & 자 이해했지 이해 안되면 계속 돌려서 보고 개념 잡아서 와야 돼 알겠지 charter G5 st4 & 4 & 4 & 4 & 5